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로즈에요 마블리 티비 안녕하세요 로즈에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에요 오늘은 화상폭발을 해볼건데요 그럼 바로 준비하러 갈게요 고! 이렇게 탁탁 하나서 이거를 산으로 꾸메는거야 알았지? 이 병을 먼저 산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병을 먼저 산으로 만들어 볼게요 세요 세요 그리고 얘를 붙여둬 나한테 있는 플레이콘 녹수 있는데 촬영할 때는 그만 먼저 이렇게 하고 테이프 있는데를 이렇게 줄 여러개를 많이 붙여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젖어있거든 여기다 꾹해서 이런식으로 2층 3층으로 네가 하고 싶은데를 붙이는거야 알았지?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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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다 가루를 삶 속에 넣어줄게요 제가 조금 전에 시초를 넣었어요 폴이 되리나요? 조금 전에 중소시초를 넣어줘 아이고 아이고 야 그거 내꺼라고 빨간색 빨간색 아빠 좀 이거 좀 봐요 아우 이렇게 졌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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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화같다 내꺼는 어떻게 하냐면 넣으니까 안녕 다음에 만나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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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